1.5.5.5 아이,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었는데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수로 약간 카메라 세팅하는데 눌러서 아깝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빈다, 진짜 더빈다, 이거 근데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떨리지, 이거? 네, 드디어 제가 생일에 브이앱 하는 건 처음이죠?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드디어 생일이네요 케이크 먹었어요 그다음에 미역국도 먹었고 여기는 회사입니다 선배님 축하합니다 네, 네, 후배님 감사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어저께 그거 봤어요 그 12시 될 때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자부심 지성 봤어요 그거 보고 약간 조금 어? 어? 그거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충격 뭐지? 뭔가 항상 내가 우리의 자부심이 시즌이라 했는데 시즌이니까 우리의 자부심 지성이라 하니까 되게 기분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오, 막상 하려는데 떨리네, 이거 왜 떨리지? 떨린다 떨린다 이런 얘기만 입는 거지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생일 브이앱도 할 겸 그다음에 뭐 시즈니 얘기도 들을 겸 놀 겸 네, 한번 그래서 켜봤습니다 네, 입술에 색이 없죠? 바로, 이게 바로 생일이라는 뜻이죠, 생일 머리가 너무 긴가? 머리가 너무 긴가요? 자를까요? 머리가 너무 긴가? 밥 아직 안 먹었어요 밥은 아직 안 먹었고 12시 땡 하고 가장 먼저 축하해 준 사람이 어떤 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였지? 1, 2창돌 중에서도 누구였지? 잠시만요 누구였지? 떨려 왜 떨리지, 이게? 누구였지? 뭐야? 아님, 깜짝아 누구였지? 까먹었다 까먹었다 근데 다 해줬어요 다 다 해줘서 선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사실 저는 생일 때 선물을 안 주고 안 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왜냐면 뭔가 실망하지 않게 선물을 줬는데 막 실망할 수 있으니까 저도 안 받고 저도 안 주고 해서 하는데 그렇답니다 근데 막 도영이 형이 아까 계속 막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냐고 말하더라고요 선물 뭐 갖고 싶어? 선물 뭐 갖고 싶어? 저는 그냥 밥 한 끼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저 이거 말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뭐 비밀 아니겠죠? 민증 오늘 나왔어요 민증 나왔어요 지금은 제가 그 민증이 없어가지고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줘도 되나? 내가 민증이 나왔습니다 15살짜리가 벌써 역사적인 날 그렇죠 역사적인 날이죠 저희 리슨 맞아요 뭐 상태 메시지 바꾸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많이 하고 싶네요 여러분 뭐 고민 같은 거 있으면 들어와 저는 그냥 저 이제 뭐 회사하고 가족하고 형들하고 밖에 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항상 뭔가 뭔가 사회성의 시즈니한테 변한 것 같아요 너무 입술이 색깔이 없다 못 봤어 엄청 뭔가 있었는데 좋겠다 이번 주 토요일 꿈학교에서 입학시험을 볼 거야 좋은 메시지 보내줘 너무 떨려 입학시험 진짜 입학시험 정말 시험 그런 약간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진짜 엄청난다 저도 이제 뭐 빨리 학교를 뭐 그만뒀지만 시험이라는 걸 봤잖아요 근데 시험이라는 게 정말 너무 억울해요 저는 시험이라는 게 너무 억울하고 항상 평균이거나 약간 내가 공부했던 것만큼 나오거나 아니면 공부했던 것만큼보다 안 나오거나 이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시험이 내가 공부했던 것보다 더 잘났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억울하고 어려운 건데 아니 이게 근데 뭐라고 이렇게 떠요 잠시만요 지금은 손이 오케이 너른이야 박지성 저도 이제 19살이니까 너른이죠 약간 너무 근데 또 떨려가지고 근데 잠시만요 지금 게다가 여기 조금 추워가지고 지금 난방 켰는데도 춥네요 조금 그래서 오늘 날씨 춥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6도인가 마이너스 6도인가 더 내려갔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조심하라고 천천히 해야죠 오늘 근데 조금 밖에 못해요 어디 가야 돼서 괜히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절대 피디님 저 천만 하트 감사합니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카메라구나 신고는 안 되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얘가 카메라니까 으아 뭐 뭐 아 뭐 아니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노래 추천해 드릴까요? 요즘 한 일주일 전에? 일주일, 일주일 전에 좀 이제 알게 된 노래가 있는데 좋더라고요. 저요? 오케이, 나이스. 저 가방 제 거예요. 내 거, 내 거. 이 노래가... 이 사람 추천... 아니, 이 분 노래를 추천해도 되겠죠? 이 사람 뭐 또 잘못한 거겠지? 그, 해 위 스타러스. 그, 옛날에 원 디렉션 멤버 중에 한 멤버였는데 이 사람 목소리가 진짜 난리 나요. 안 보여요? 안 돼. 왜 이거 브이 화면 다 나오는데 어떻게 찍는지. 와, 이렇게 찍고 있어요. 신기하네. 노래 진짜 좋아요. 좀 들려드릴까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노래 너무 귀여워. 뭐 이런 노래입니다 솔직히 이거 지금 조금 불러주려고 했었는데 약간 예상치 못한 긴장이라는 여기가 진짜 추워가지고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지금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음이 너무 불안정할 것 같아서 죄송해요 음... 네, 안 되겠다, 미안해 이번 연도에는 여러분들께 뭐 뭔가를 보여드릴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난방은 엄청... 난방 조금만 더 세게 틀고 올게요, 잠시만요 quick 왔습니다 뭐야, 안 보여 조명이 너무 세kre해서 여기 그다음에 제가 한... 뭔가 그 뭐지? Don't You Love 때 제가 노래를 좀 제대로 처음 보여드렸잖아요 뭐지? 그때 그러니까 목소리를 되게 약간 동굴 창법 같이 이렇게 해서 불렀었는데 좀 요즘은 되게 목소리를 조금 다양하게 쓰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느낌의 노래를 하기 위해서 진짜 떨린 거 같아요 이게 추운 건지, 긴장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여드름 났어요, 딱 중간에 여기 여드름 났어요 쥐성아, 나 내일 생일이야 우리의 자부심, 아니 나의 자부심, 시신이 생초 동굴 창법 조금 더 크게 해드릴까요? 죄송해요 약간 지금 약간 종이 차진 것 같아요 아니요 잠시만요, 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잘 안 나왔네, 잠시만요 왜? 왜 이거 뭐야? 잘 보이나? 잘 보이나요? 저 이거를 회사에서 회사에서 케이크랑 같이 목걸이를 줬어요 아니, 직접 산 건 아니고 네 되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들 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해봐요 사실 실버로 주셨거든요 면허 따야 돼 응원해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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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도전도 못 해볼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약간 아시다시피 제가 정말 똥손이니까 우왕왕 할까 봐 절대 시도도 못 하고 있는데 고백이 뭔가 어떻게 알았지? 고백이 묵은 거 어떻게 알았지? 아, 떴나? 떴었죠? 떴었었나? 응, 다요, 오늘 아, 떴었구나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많이 먹었는데 정말 한 달 동안 소고기 생각 안 날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해찬이 형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진짜 진짜 맛있었는데 이거 같이 먹어요, 여러분들 맛있고 여러분도 시간 나실 때 한번 가셔서 드셔보세요 정말 고기의 부드러움은 어디까지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뒤에 사자야? 저 인형인데 설마 아니죠? 인생 내 컷 보여주고 싶은데 저한테 없어요 왜냐면 그게 원래 스티커로 돼 있는데 그거는 스티커라 안 돼 있어가지고 원래 스티컨대 그거는 스티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못 붙였어요 제가 케이스 안 써가지고 가지고만 했는데 그 숙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없어요 죄송해요 나 이렇게 할까 진짜 이상하다는데 저한테 좀 안 돼서 이제 계속 안 돼서 아 저녁 메뉴 추천해주세요 저녁 메뉴 저녁 메뉴... 라면은 몸에 안 좋으니까 드시지 마시고요 제가 은근히 미역국하고 밥이랑 김치랑 같이 해서 이렇게 투둑해서 뭐라하지 이걸 말아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 끼가 그냥 뚝딱 없어져요 밥이 졸업하는 시즌이 됐네요 졸업 부럽다 졸업 부럽네요 잠시만요 댓글이 좀 빨라서 저 어저께 통삼겹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못 먹었어요 그거 말고 미역국 먹었어요 황성겹살 제가 한번 언젠가는 먹어볼 거 같아요 아니 먹어볼 거예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혈착 제가 어제 약간 조금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약간 으슬으슬해서 나 약 먹었거든요 영초 그래서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홍삼 홍삼 많이 챙겨드세요 육연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조금 내릴까요? 무슨 케이크 좋아해요? 저는 치즈 케이크요 네 제가 원래 이제 모카 케이크를 제일 싫어하고 초코 케이크를 제일 좋아하는데 원래 저희 엄마가 해주는 해주신 치즈 케이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제일 맛있어요 진짜 드셔보시면 아실 텐데 대박입니다 그게 짱이에요 이번 이기는 케이크는 아직 못 봤어요 형들은 다 생일 축하해줬죠 당연히 당연했어 마스크 반대로 꼈어요? 왜 그러지? 여러분 그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마스크가 뭐냐? 아이가 안 보이네요 귀 때문에 아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앞이에요 요... 아니 진짜 그 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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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데가 앞인 건가? 끈이 바깥으로 가야 돼요? 그래요? 런쥐 형이 근데 안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었는데 옛날에 저 낚인 건가? 낚인 건가?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건가요? 이건 건가? 이거... 빛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사실 지금은 네 저의 입술 색을 가리기 위한 마스크이기 때문에 알바하면서 보고 있어요 와 알바 알바 알바도 저도 이제 알바를 안 해봤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알바분들 있잖아요 뭐 편의점 뭐 엄청 많은 곳의 알바분들이 있는데 항상 잘 대해주고 있습니다 저 걱정 마세요 가리지 마요 너무 어두운 내 아인가? 너무 어두운 내 아인가? 너무 있다 밥 아직 안 먹었어요 고 어디 있으면 학원 가요? 학원 저도 이제 학원 다녀봤죠 학원의 이제 매력은 뭘까요? 숙제죠 그만큼 학원이 힘든 곳이죠 정말 학원 매력 없어 정답이에요 뭐 엠 엠 엠 엠비티아이? 엠비티아이? 뭐 엠비티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정확히는 안 쳐다봤어요 죄송해요. Kill this love. 이거 천러가 말했더라고요. 천러, 짱 천러. 사실 진짜 이거... 그거는 정말 일요형이어서 저 그거 하면 브이로그 못해요. 목이 가버려요. 성격 유형. 약간 혈액형 그런 거구나. 근데 그게 왜 유행이지? 약간 재미로? 근데 MBT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죄송해요. 뭐 질문지가 있는 건가? 근데 혼자 브이앱을 지금 27분, 28분 동안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항상 뭔가 이제 뭐 도영이 형, 태영이 형 혼자 브이앱하는 거 보면서 한번 나도 나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었었는데 하고 있다. 좋다. 뭔가 이런 걸 영원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저 귀 뚫으면 어떨 것 같아요?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궁금하다. 안 돼? 안 돼? 좋아. 안 돼. 뭐야? 반반인데. 좋다. 지켜. 지켜는 귀를 지켜인가요? 귀를 지키자. 뚫어요. 뚫어줘. 싫어. 이거 약간 애매하네요. 약간 뚫어주는, 뚫어줘 하는 분들이 한 6하고 7 정도면 아니야가 한 3에서 4니까 이거는 조금 안 뚫는 걸로 아니면 뭐 귓... 안 되겠다. 귓지. 귓지 맞아요. 저 옛날에 2018년 때, 고 때 귓지를 했었었는데 이게 그때 스타일리스트 분이 저 귓 뚫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하셔서 그게 지금 기억났어요. 그냥 궁금했어요. 갑자기 손 크기가 갑자기 궁금하다는 분이 계셔서 뭐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손이 근데 좀 큰 게 약간 콤플렉스는 아닌데 약간 좀 불편하겠네요. 춤췄때도 그렇고 약간 불편. 모기 개인기는 조금 이제 너무 사고를 많이 끓인 것 같아서 다른 개인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폰 A 플러스. 뭐지? 뭐라 그러지? 그냥 이런 느낌? 네? 깜짝아. 잠시만요. 여보세요. Let's get it. 여러분, 제가 이제 가야 돼서 방금 약간 이제 매니저 누나가 가야 된다 해가지고 저 이제 가봐야 됩니다. 오늘 30분이나 했어요. 대박. 좋아요. 나는 너무 얘기를 많이 못했다. 미안해요. 안녕. 안녕. 아이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